안녕하세요 세라입니다 저번 시간 이어 가지고 오늘 우리 색표 만들었잖아요 요거 보면서 색 한번 올려 볼게요 우선 오늘 사용할 재료부터 볼게요 제도패드에 그림 이렇게 전사해 갖고 오시면 되고 저번 시간에 우리 뽑았던 색연필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 되고 돌돌이 연필깎이 하나 준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작은 연필깎이 칼 떡 주우개 하나 준비해 주시면 될 거 같아요 오늘 엄청 중요한 거 하나 따란 샤프 그냥 집에 있는 샤프 하나 준비해 주셔야 돼요 요게 있어야지 오늘은 그림을 그릴 수가 있어요 통털을 샤프로 표현하는 걸 알려드릴게요 일단 제가 샘플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샤프 보시면은 요 단면 있잖아요 요걸 세워요 이렇게 이렇게 세운 상태에서 이렇게 그워 주는 거예요 이렇게 힘을 좀 줘서 지금 아무것도 안 보이죠 이 위에다가 이렇게 색연필을 올리게 되면 알료가 요 안에 안 들어가거든요 자연스럽게 털을 표현하실 수가 있어요 제가 이것저것 다 사용해 봤는데 샤프가 제일 나아요 털을 표현할 수 있는 뭐 송곳같이 생긴 도구들이 좀 있는데 싸고 집에 뭐 하나쯤 있고 그래서 샤프로 하는 게 제일 편하더라고요 자 그러면 작업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리선을 따기 전에 일단 털부터 표현해 줘야 되거든요 털 방향을 잘 보시고 모발 심듯이 털 하나하나 표현해 주시면 돼요 근데 지금 이렇게 흑연이 있는 상태에서 바로 이렇게 이렇게 해버리면 흑연이 또 종이 안에 뭐가 들어갈 수 있거든요 떡지우개 이렇게 준비하셔가지고 흑연이 있는 부분을 조금씩 제거하면서 털을 한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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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심어 보겠습니다 힘을 조금 많이 주셔야 돼요 털을 또 너무 많이 심으면 징그러워 아무것도 안 보이죠 저도 안 보여요 이렇게 했거든요 안 보이겠지만 이제 밑선을 제가 빠르게 따 보겠습니다 최대한 힘을 빼고 밑선을 따 주셔야 돼요 밑선 이렇게 다 따고 나면 전체적으로 한번 흑연을 깨끗하게 더 지워 주세요 흑연이 있으면 그림이 깨끗하게 안 나오거든요 이제 색을 올려 보겠습니다 이렇게 베이스를 깔면서 굴곡을 다 만들어 줄 거거든요 빛이 이렇게 때리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가 밝겠죠 그 밝은 부분은 놔두고 베이스를 깔 때부터 색 농도를 조절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베이스를 한번 싹 깔고 나서 이제 129번이랑 119번을 섞어 가면서 중간색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연하게 칠할 때는 속력을 좀 낮추세요 최대한 손에 힘을 빼시고 필압을 진짜 작게 주는 거예요 이 색연필이 갖고 있는 색 중에 제일 연한 색을 뽑아야 되거든요 신나니까 막 빨라져요 이게 신나지 마요 베이스랑 중간색을 찾고 나면 123번, 125번 제일 어둠 찾는 색 빼고 이 색들이 이제 차차차차 올려가면서 베이스 색이랑 섞어가면서 올리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좀 경계가 없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색을 올릴 수가 있어요 오늘 사실 그림 그리기 싫었거든요 아 요즘 봄이라서 그런가 의욕이 없어요 그림 그리기 싫었는데 하니까 재밌다 어두움이랑 그 형태 있잖아요 얘가 굴곡이 어떻게 졌는지 이런 거를 계속 보시면서 찾아 나가시면 돼요 지금 보시면은 125번 같은 색으로 여기도 올리고 여기도 올리고 있잖아요 옆이 지금 이렇게 그림자 가시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필압을 좀 주시고 여기는 색을 섞을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필압을 좀 적게 주신 다음에 섞어서 요거랑 요쪽이랑 색 차이를 만들 거거든요 요런 밑색으로 썼던 색깔로 이렇게 섞어 주시면은 중간색이 나오거든요 색을 이렇게 단계적으로 올리세요 한다고 해서 탁탁탁탁 그냥 이렇게 막 올려서는 색깔이 그렇게 안 나오거든요 이거는 하다가 팁 그리고 질문이 많이 들어오는 것 중에 제가 학생들한테 알려주면은 선을 이렇게 세로선만 써야 되는지 아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안 그래요 모든 선은 다 써도 돼요 이 안에서 이렇게 이렇게 둥근데 이걸로만은 표현을 다 못하잖아요 이렇게 돌아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모든 선은 다 쓰셔도 돼요 다만 색예필을 최대한 뾰족하게 깎으시고 매끈하게 표현하려면 필압이 중요하고 그런 걸 생각하시면서 그리셔야죠 어두움에서 이렇게 나올 때 색 변화를 잘 주면은 자연스럽고 좀 풍부해 보여요 그림이 이런 세밀화는 많이 그리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조금 공식 같은 게 눈에 보이거든요 여기가 상당히 밝은 부분이에요 지금 비워둘 수는 없잖아요 흰꽃은 아니니까 여기를 색을 처음부터 정해진 색깔을 딱 칠하지 마시고 이렇게 계속 색을 올리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넘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걸 얼마나 잘 뽑아내느냐가 실력의 차이가 이쪽에 그레이를 좀 쓸게요 너무 쨍하게 그리면 그림이 좀 촌스러워 지거든요 원그레이 1번인데요 이거를 이쪽에 좀 발라줄게요 톤을 살짝 다운시켜 가지고 왜냐면 빛이 이렇게 들어와서 일로 이렇게 가야 되니까 이쪽은 톤을 살짝 죽여줄게요 그러면 그림이 좀 더 우아해 보여요 한번 해볼게요 베이스 칠해놓은데 웜그레이를 칠해가지고 이쪽 톤을 죽여주는 거예요 이게 1번이라서 티도 거의 안 나거든요 근데도 하고 안 하고의 차이는 나요 1번과 이쪽은 2번을 좀 더 쓰겠죠 원그레이 해서 약간 그림을 우아하게 만들어 봅시다 목련이 우아한 꽃이잖아요 사심 가득 좋아하는 꽃이니까 잘 그려야죠 요런 식으로 티도 안 나요 이런 식이 뭔지 모르겠죠 티도 안 나요 하지만 직접 그림을 보실 때는 티가 난다는 가끔 구독자님을 작업실로 부르고 싶다니까요 보여주고 싶어서 어둠을 잡아 봅시다 베이스 색을 완전히 다 끝내고 또 어둠을 잡고 그러면은 나중에 되면은 더 안 올라가거든요 종이에 그런 경험 많이 해 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잡고 나면 또 어둠을 잡고 또 색을 또 올리고 이 과정을 반복하시는 게 제일 효율적인 방법인 것 같아요 제가 해보니까 그래서 일단 어둠을 좀 잡아 보겠습니다 이런 거 그릴 때 이 꽃잎이랑 이 꽃잎이랑 떨어져 보이게 되니까 딱 긋고 그냥 탁 간두면 안 돼요 그일 때는 필압을 줘서 그었다면 그 다음에는 이렇게 풀어 주셔야 되거든요 선이 하나가 쫙 가고 그냥 말면은 되게 이상해 보여요 색을 섞어 주면서 단계를 계속 만들어 주시는 게 다 그리고 났을 때 이렇게 입체적으로 보이거든요 한번 색을 올려 떼서 아 나 올렸어 땡 하고 말면 안 되고 계속 섞는 작업을 계속 해 주셔야 돼요 여기서 보시면 이게 사라락 이렇게 풀려야 되거든요 색깔이 그렇게 되면 잎이 이렇게 보여요 나중에는 보통 실수를 제일 많이 하시는 게 막 그냥 무작정 올리니까 이게 끝나고 났을 때 평면으로 보이거든요 그림이 그러면 그냥 실패야 이게 볼록하게 보이고 싶다면 이 그라데이션을 잘 만들어 주셔야 돼요 이건 그냥 하다 보면 돼요 처음에 할 때 안 된다고 포기만 안 하시면 돼요 이게 한 번에 안 나와요 계속 그냥 보면서 올려 나가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냥 오래 그렸다고 해서 몰라요 저는 그래요 다른 작가님들은 빨리 그리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여전히 오래 걸리고 여전히 어렵고 지금 이쪽은 70% 정도 완성했거든요 그래서 매끈하게 잘 올라간 거 같아요 나머지 빠르게 한번 완성해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꽃은 지금 한 70% 정도 올렸거든요 아직 멀었어요 아직 멀었어요 근데 이거 나무하고 같이 밸런스 맞춰 가지고 조금 더 올리고 어둠 잡고 그렇게 끝내면 될 거 같아요 일단 나무 이쪽 할 건데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 보여드릴게요 색을 한번 올려 볼게요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요 !